어어! 어이... 어, 참... 고마워. 야, 어떻게 그렇게... 야, 이런 거... 이걸 딱 싸우냐. 어, 형! 야, 내가 아웃시켰어야 했는데. 누가 더 걱정했냐? 지우랑 석진이 이렇게... 아... 아, 그러니까... 아, 쟤는... 나 진작 도와줘. 기다려. 기다려. 흠... 이거 닭... 노래방에 하나... 야, 여기도 있다! 식당, 식당! 형, 형, 형! 형, 형! 꺼, 꺼! 빨리 가. 아... 제발 돈 그리 맞아라. 제발... 예! 갑자네! 야, 갑자네! 괴로워, 괴로워! 우리가... 우리 셋이 같이 자네. 여기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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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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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! 찢어버려! 그래도 괜찮은데... 하나하나 더 말했어, 괴로워. 하나하나 더 말했어, 괴로워. 조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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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지효 아웃이야? 누구 아웃이야? 지효야. 공지효 아웃. 공지효 아웃. 공지효 아웃. 공지효 아웃. 공지효 아웃. 공지효아. 안 돼! 우리 버튼 하나만 찾으면 끝인 거죠 지금 4개 눌러줘야죠. 마찬가지입니다. 버튼 하나만 찾으면 남은 사람들이 출입문으로 한 명이라도 통과하면 이쪽 팀이 이기는 거고요. 야! 있어? 왜 있어? 야! 고타토를 너무 사... 야! 멋있게 눌렀어요 지금 이거. 마지막 날까요? 임종국 나와! 아, 여기 있었나 봐요. 아, 여기 있었나 봐요. 생각보다 오래 버텼다.